한 보름 전쯤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9년, 8년쯤 전 제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제 안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교제를 한 적이 없고 이름도 기억이 안는 제자였지만 제자가 안부 전화를 했다니까 부드럽게 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저와 별로 친한 적이 없는 한 은퇴 교수님의 동정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왜 그걸 내게 물을까 의아해 하면서도 제가 아는 만큼 친절하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우물쭈물하면서 자신이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잘 다녀오라고 하자 제게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요청에 당황하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우물거렸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대뜸 왜 대답 못하세요?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에 황당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교제가 없어 이름도 모르는 제자 제자라니까 제자인 줄 알고 있는 분이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 후원을 요청한 것도 당황스러운데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냐고 지적을 당하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갑자기 요청을 하니까 당황해서 제가 대답을 못한 것이니까 이메일로 좀 자세하게 사정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마무리를 쳤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오랜 동안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한 사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신경이 거슬렸습니다. 제자 말대로 저는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분리된 사람 그런 인간인가 물론 제게 전화를 건 사람은 요청을 했는데 제가 반응이 없자 어색함을 달래려고 농담을 던진 것이었지만 저는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생활에서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은 약하다는 말을 핑계거리로 자주 사용하고 있고 저도 여러 번 핑계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적절한 핑계거리가 생각 안 나면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해서 라는 말만큼 난처한 상황을 피해가기 좋은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일로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마음과 몸이 분리된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보름 동안 이 일로 인해서 홍역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먼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을 언제 정확히 누구에게 하셨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겟세만의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본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거부와 요한 셋을 좀 가까이 데리고 가서 여기 잠깐 깨어있어라 그러셨고 다른 제자들은 여기 잠깐 앉아있어라 미리 그러시고 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간 건데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마태복음 26장 41절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 명이 잤는데 베드로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물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복수를 사용하신 걸 보면 여러 제자들을 염두에 두었지만 아마 눈길이나 아니면 제스처는 베드로를 향해 있던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왜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그랬을까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던 베드로가 단 한 시간도 내가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님 옆에 깨어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도대체 왜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했느냐 일부 해석자들은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째, 베드로가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을 모르고 큰 소리 뻥뻥쳤기 때문이 문제다. 둘째, 다 떠나도 나는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비교의식이 많은 인간이다. 세 번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개세만의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26장 36절에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38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만 데리고 간 다음에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뿐이에요.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깨어있어라 하신 거죠. 돌아와 보니까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제자들이 잠을 자자 너희가 어떻게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의로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거지 처음부터 기도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과연 베드로가 나는 절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 않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도 하지 않고 기도했다면 실패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렇게 큰 소리친 베드로만 실패해야지 왜 다 잠을 잡니까? 놀랍게도 마태복음 기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제자들이 잠에 빠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해석자들이 훨씬 영적이에요. 마태복음 성경 기자는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보면 두 번째 기도하신 후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마태복음 기자는 제자들이 깨어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들의 눈이 피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헬라우 단어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잠이 쏟아질 때의 눈꺼풀 아닙니까? 잠이 쏟아지면 눈꺼풀을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면 눈꺼풀을 들어 올릴 수 있나요? 천근, 만근 눈꺼풀을? 저는 솔직하게 새벽 기도는 하겠는데 철야 기도는 잘 못합니다. 철야 기도를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눈꺼풀 때문에. 그래서 어쩌다가 철야 기도를 하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잠을 자야 됩니다. 철야 기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기도하면 잠 쫓아낼 수 있나요? 기도하면 깨우실 수 있습니까? 기독교 이야기는 아니지만 잠을 자지 않겠다는 마음만으로 잠을 뿌리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불교의 예가 있습니다. 불자들이 좋아하는 불화 중 제일 인기 있는 게 달마도라고 그래요. 달마대사의 그림을 여러 모양으로 그린 건데 공통점이 하나 있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달마대사의 눈꺼풀이 없이 눈동자만 크게 그려져 있는 게 공통점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뭔가? 동굴에서 용맹정진 수행하던 달마대사가 쏟아지는 잠을 주체하기가 힘들어서 안 자려고 눈을 감지 않기 위해서 눈꺼풀을 잘라버렸대요. 이런 설화에서 이제 달마도에는 눈꺼풀이 없는 눈동자만 그려져 있는 거죠. 저는 의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눈꺼풀을 잘라버리면 잠을 안 잘 수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눈 뜨고 자는 인간들이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눈꺼풀 잘라버려도 잠을 주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의료계 계신 분들은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약점과 개인적인 실수를 지적하고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거는 육신이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문제다. 마음이 주도권을 잡으면 육신이 따라간다. 게다가 성령도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성령에게 주도권을 드리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이건 정말로 나이부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원의대 육신이 약한 사람이 어디 베드로뿐이에요? 철학자 니체는 몸은 상식이 거주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무쇠같은 건강한 사람이라도 많이 마시면 취하는 게 상식이에요. 아무리 위대해도 많이 먹으면 과식하면 속이 더부룩한 게 사실입니다. 상식입니다. 아리따우 아가씨를 보면 건장한 청년의 가슴이 쿵쾅거리는 게 이게 상식이에요. 쿵쾅 안 거리면 그게 이상한 애죠. 그래서 옛날 조상들은 정승판서의 몸이라고 해서 백정의 몸과 다를 게 없다. 몸의 요구 앞에 많이는 평등하다고 이미 간파한 것이에요. 때로는 몸이 앞서가죠. 몸이 주도권이 있죠. 최근에 제가 운전하다가 들은 노래인데 박주희라고 하는 간수의 럭키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만날 것 같아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걸 보니 내 마음을 달래줄 사람을 만날 것 같아 가슴이 자꾸자꾸 뛰는 걸 보니 내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간다고요? 가슴이 쿵쾅거리는 거죠. 마음은 모르니까 쿵쾅거리는 가슴 때문에 아, 내가 얘를 사랑하는가 보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하신 것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단점과 약점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인간 삶의 조건과 한계를 보여주는 베드로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한 전형적인 인물인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시고 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베드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우리를 왜 부르시고 왜 우리를 교회의 구성원인 산돌이 되게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정말로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한 양면성이 있는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답한 대답을 보면 그는 정말 마음이 반석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의 이름이 반석인 것을 상기시키며 찬란한 약속을 주셔요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내 이름을 개바라 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개바는 아람어예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언은 케프인데 케프란 단어가 반석이라는 뜻인데 보통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아람어랑 히브리언은 사촌이거든요 케파 이런데 우리 옛날 한글 번역을 하던 분들이 그냥 개바 이렇게 일본식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너는 페트로스라 이거죠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소유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 반석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걸 보고 내 이름은 페트로지 페트로스지 내가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석 같은 든든한 마음의 소유자인 베드로가 예수께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서기관과 대제서장들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3일 만에 살아날 거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베드로의 반대는 마을뿐의 반대가 아니에요 몸으로 갈아 막은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take aside 이렇게 한 걸 보면 붙들고 옆으로 객긴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를 몸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로막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갑자기 돌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에 넘어지게 하는 자가 헬라우로 스칸달론이에요 스칸들이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온 거죠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스칸들 걸림돌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에 온몸으로 막아서서 끝내는 예수를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는 걸림돌이라는 거죠 이 걸림돌이 얼마나 스칸들이면 사탄이라고 예수께서 부르셨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금방 반석이라고 죽게 세웠다가 금방 사탄 걸림돌이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예수님의 변덕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베드로가 반석인 동시에 걸림돌이죠 어떻게 반석에서 걸림돌로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게 베드로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 굳건한 반석은 심지어는 예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걸림돌이 된 거죠 만약에 그게 조그만 돌덩어리라면 지나가다 바로 차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너무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몸을 바로 막고 붙잡고 여기는 항변했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아니고 꾸짖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막 꾸짖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확신에 찬 신앙고백이 걸림돌이 된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확신에 찬 사람들 바위처럼 반석처럼 든든한 인물들이 때로는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걸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든든한 반석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 현실 이것이 모든 아담적 인간의 실존인 거죠 페트라와 스칸달론 반석과 걸림돌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모습이 어찌 시몬 베드로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의 자화상 아니에요 어쩌면 이 긴장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이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이 확신이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긴장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해소될 수 없는 긴장이죠 아니 해소돼서는 안 될 긴장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니 어떤 때는 이렇게 든든하다가도 아니 어떨 때는 왜 이렇게 걸림돌로 바뀔까 이것은 사실은 해소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은 잘한 거고 그러니까 고백은 잘한 거다 그런데 걸림돌은 이건 나쁜 거다 이렇게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긴장이 아니에요 이 긴장은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소원은 있지만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 가서 몸으로 맞기 때문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이 긴장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해소될 수 없는 긴장인 거죠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반석인 동시에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기에 예수께서 내가 네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 때에는 예수가 베드로가 반석인 동시에 걸림돌이 될 것을 모르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반석이자 걸림돌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이유가 뭘까 그동안 개신교 해석자들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같은 의도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아니 어떻게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아니 어떻게 스캔들 위에다 베드로의 스캔들 위에다 교회를 세울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둘째, 로마 카톨릭이 제1대 교황이 누구냐 베드로를 다 잃어버리니까 베드로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약간 깎아 내려서 12사도 중에 하나지 이거 수장이 아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북해져서 로마 카톨릭 때문에 베드로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그동안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 위에서만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실패와 뜨거운 고백과 차디찬 실패 이에 따른 통안의 후회와 눈물 그리고 주님의 용서 없이 그냥 고백만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자칫 인격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고백만 하는 교회는 용서가 없고 실패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는 바리새 교회예요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아람으로 말씀하셨다면 두 개 다 페트로스나 페트라나 다 게바예요 너는 게바라 내가 이 게바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아람으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페트로스는 작은 돌 하나고 페트라는 큰 반석이라고 보도 그렇게 보는데 그렇죠 작은 돌 위에다 세울 수는 없으니까 너는 페트로스지 반석이지 그래야 내가 이 큰 반석 위에다가 그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베드로라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해석이 옳다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중성을 반석이자 걸림돌의 이중성을 다 알면서도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신비는 베드로의 이중성과 깊이 연관이 돼 있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베드로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야 오늘 현실교회의 신비를 현실교회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탄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는 뜨거운 고백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하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꾸했습니까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런 고백을 듣고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차갑게 응대하셨지만 베드로는 결사각오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줄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뜨거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언제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려본 적이나 있습니까 흔히 이런 고백을 가지고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려본 적도 없으면서 함부로 베드로를 비난하는 해석자들이 있는데 저는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처럼 행동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허풍쟁이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지키지도 못할 고백은 아예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주님에 대한 고백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남녀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남녀가 연애할 때 나중에 내가 지키지 못할 고백은 안 하겠다 이렇게 버텨가지고는 자매를 낳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자매를 낳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연애 시절에 제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철학적으로는 100% 사랑할 수 없어도 문학적으로는 100%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유치한 개통철학이죠 아니 그냥 사랑한다 이러면 되지 철학적으로는 100% 사랑을 못해도 문학적으로는 100%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문학적으로는 100%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은 뭐예요? 100% 사랑 안 하겠다는 거죠 문학은 원래 뻥 가는 거니까 철학은 진실을 추구하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지만 문학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다 100% 그 말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00% 그런데 제 아내는 그게 너무 멋있었대요 제 뻥에 넘어간 거죠 나중에 지키지 못하는 사랑 고백이라도 멋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도 없고 인물도 별로고 재산 집안도 별로면서 뭘 가지고 아내를 낳겠어요 자매를 그냥 뻥이라도 쳐가지고 내가 당신을 100% 문학적으로 사랑하겠다 이렇게라도 해야 그나마 자매들이 그래도 이 인간 좀 믿어보자 이래가지고 오지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고백도 안 해 뜨거운 사랑 고백 하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다 보니까 교회는 도덕적인 완전성을 추구하면서 교리적으로는 순결하지만 신랑을 열렬히 사랑하지 않는 차디찬 신부가 되어가는 건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저도 결혼한 지 25년 넘으면서 애가 셋이나 되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또 저도 충청북도 음성 출신이라 양반이거든요 경상도 정도는 아니지만 사랑 고백 이런 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 제 아내도 경기도 포천댁이라 이쪽도 별로 그렇게 사랑 고백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이런 고백이 끊겼어요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그윽한 눈빛으로 여보 사랑해 그랬어요 저의 이런 사랑 고백의 아내는 평소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갑자기 물끄러기 쳐다보더니 똑같이 해자로 끝나는 세 마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뭘 원해? 저는 그윽한 눈빛을 날렸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뭘 원하는 눈빛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랑 고백도 자주 해야지 어쩌다 하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그러죠 난 이해가 간다 어떤 사람들 약간 해퍼도 뜨겁게 사랑도 하고 이런 사람이 낫지 그냥 순결하기만 한 사람 밥은 해주는데 열렬히 사랑 안 하는 아내 그거 뭐에다 쓰겠습니까? 좀 해퍼도 좀 이렇게 해퍼도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좀 해프고 이래도 좀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낫지 그냥 고결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여인 사랑하지 않는 바리새 여인인 같아요 바리새 부인 바리새 부인 데려다가 뭐에다 쓰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고백이 있었다는 걸 저는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동안 저도 몰랐죠 이 나쁜 놈 말이야 함부로 그렇게 사랑 고백하고 말도 안 된다 이랬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잘라버릴 만큼 그렇게 시시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는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 간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마태봉 20.58절인데 어떤 제석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것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데 적절하지 않아요 로마 병정들에 의해 예수가 사로잡혀 갈 때에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따라간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다 도망갔죠 그나마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고백 때문에 그나마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말을 보려고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쫓아간 것이고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하인들 가운데 함께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내는 그 얘기의 거침돌이 된 거죠 가해바 대제사장 집의 여종이 어떻게인지 베드로를 알아보고 질문을 한 거죠 이성한 게 있지 않았냐 그러자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겨우 계집종의 질문 앞에서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뭐 생각할 결혼이 있겠습니까 그냥 몸에서 나온 거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니까 그래서 불안을 느낀 베드로가 아랫문 쪽으로 옮겨가던 도중에 또 다른 여종에게 발각됐어요 당신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어? 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한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주님을 가리켜 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실패의 전부가 아니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옆에 있던 다른이가 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당이지? 라고 하는 질문에 그는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며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통곡했다고 성경기자는 적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 부인한 것은 올해 한 해에 스캔들이 아닙니다 백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스캔들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부인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스캔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뜨거운 고백을 해놓고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맹세와 저주까지 하며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했던 베드로의 스캔들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스캔들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자기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만만했던 제자가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 이른 새벽 닭 울기 전에 차디찬 배신 행위로 주님을 저버린 베드로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배신자 아닙니까? 그러기 지금도 대세상 가야바의 집에 지비어스크로 추정되는 곳에 가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교회 꼭대기에 닭이 한 마리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Saint Peter's Church in Gallicanto에요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서있던 곳에 베드로 교회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인한 것 같아요 그걸 꼭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꼭대기에 닭까지 한 마리 이렇게 조각해놓고 갈 때마다 여기가 베드로가 부인했던 데라 이러고 있으니 2000년 동안 베드로는 저 위에서 속이 탈 맨날 수십만 수백만이 가서 맨날 그러고 있으니 저도 가서 봤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배신 행위와 최대의 스캔들을 일으켰던 베드로야말로 얼마나 동안에 눈물을 흘렸겠어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마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는 반석이었으나 끝내는 교회 모퉁이 똘인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는 걸림똘이 된 거죠 그러나 이런 좌절과 고통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끝내는 예수의 제자로 베드로가 다시 온전하게 된 중요한 디딤돌이 된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포옹이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이가 없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초반을 먹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옛날처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비교급으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에서 그가 좌절과 그리고 고통을 겪은 후에 참회를 통해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봅니다 퀘이코 교도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지성인으로 한국에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으로 유명한 파커 파머가 온전한 삶으로의 여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함은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짐을 삶의 불가피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온전함은 완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어짐과 상처를 삶의 불가피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온전해지는 거죠 베드로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의 소원이 있으니까 내가 절대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육신이 약해가지고 실수한 다음에 깨어졌지만 그 깨어짐과 상처를 자신의 삶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서 눈물로 참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비록 걸림돌이었지만 온전한 자로 다시금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의 초석이 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역시 상처와 깨어짐을 삶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서 온전한 가족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족 구성원은 서로에게 반석이자 거침돌이 아닙니까? 우리의 가장 아버지들은 그 든든함으로 가족이 의지하는 반석이지만 동시에 가족에게 거침돌 아니에요? 한 10년여쯤에 딸내미하고 함께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인데 당시 딸내미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공립고등학교를 다니고 한 3시 반쯤이면 집에 돌아오는데 1년밖에 안 가 있으니까 특기 이런 거 안 하고요 집에서 주로 보냈습니다 저도 집에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후 내내 하루 종일 몇 달 동안 계속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딸내미하고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말다툼을 하다가 딸내미가 저한테 아빠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게 상처를 줘 저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이게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내게 상처를 줘? 저는 그런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교회를 한 2시간 떨어진 교회를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동네 교회 한의교회 간다는 걸 강제로 끌고 가끔 몇 번 가거든요 그런데 그날 딸내미가 참석을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배 중에 딸내미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내게 상처를 준다고 그랬다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중에 갑자기 작은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한 70, 80명 되는 교회인데 딸내미가 앉아있는 주변이 시끄러워진 거예요 갑자기 앞에 앉아있던 분이 뒤로 돌아서서 등을 두들기지 않나 옆에 있고 뒤에 있는 분이 귀껏에 대고 속은 걸고 이러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아빠가 너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너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두들겼더라고요 끝나고 났더니 제가 몇 달 동안 설교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가장 은혜로웠어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니 우리 집에 상처와 깨어짐이 있다는데 뭘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교우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집도 아이들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저희들에겐 큰 위로가 돼요 그렇죠 모든 집이 마찬가지지 않아요? 제가 옆집 아줌마한테 거침돌이 되겠습니까? 옆집 아줌마랑 난 아무 상관없어요 옆집 딸이랑 제가 무슨 상관이에요 가족이니까 든든한 반석인 동시에 걸림돌이 된 거죠 딸 내미는 책에 종종 거침돌이 되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마다 저한테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 안 해 이걸 너무 쉽게 종종 날린 거예요 10년 동안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어난 척했지만 저는 깊은 상처가 생기고 심해져간 거예요 게다가 저희 학교에 몇 년 선배가 하나 있는데 딸이 둘인데 맨날 자랑해요 저한테 나는 딸이 둘인데 우리 집 애들은 나랑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그래 부하를 맨날 터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를 제가 그랬죠 아니 어떻게 했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뭐든지 가르쳐줬대요 스케이트도 가르쳐주고 노래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운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잘났다 그래 진짜 딸들이 진짜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신다고 두고 보자 지금 비루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한 작년부터 제 딸내미가 제 아내한테 쇼핑하다 그랬대요 엄마 이제는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단지 키가 더 크고 얼굴 잘생긴 사람이랑 제가 이제 그 두꾼은 직접 얘기해달라고 제가 조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고 그 다음에 해주겠다고 비싸게 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가족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은 물론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상처와 아픔을 우리의 삶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온전한 가정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뜨거운 고백과 차가운 배반 이어지는 통해 자복 그리고 크리스도의 사랑에 포옹이 없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현대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국 리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보좌관까지 지내며 출세가도를 달리던 차얼스 콜스는 워터게트 사건에 연루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글들을 저술해서 종교교회의 노베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턴상을 받게 된 인물입니다 그는 러빙갓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단 뒤에 앉아 설교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은 시간을 거슬러 과거를 표류하였다 내가 받은 학위들과 훈장들 재판에서 변호하고 승소한 사건들 높은 요직에 있으면서 내렸던 중요한 결정들 내 삶은 한편의 완벽한 성공 사례였고 위대한 아메리칸 드림의 성취였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하나님께서 이 교도소의 사람들과 수백 개의 다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도록 사용해 오신 것은 나의 성공 때문이 아님을 깨달았다 아니 내 삶에서 진정한 재산은 전과자라는 나 자신의 엄청난 실패 바로 그것이었다 교도소 복역 경험이라는 나의 커다란 치욕이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가장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기 위한 시작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전혀 영광스럽지 못한 경험을 가진 자를 선택한 것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통해하는 눈물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까? 회개와 은혜가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쩌면 베드로의 삶에서 진정한 재산은 주님을 배반하였다는 엄청난 실패인지도 몰라요 그러기에 주님은 그 자신의 교회를 베드로의 반석과 베드로의 스캔들 위에 세운다고 하셨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뜨거운 고백과 차디찬 배반 이어지는 통해 자복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흥이 없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은 원이 돼 육신이 약했던 베드로 따라서 고민하여 죽게 된 주님 곁에 단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던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갈지도 말라는 유대 당국의 협박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음과 판단하라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감옥은 물론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마음의 원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를 보는 순간 그를 신뢰하고 처음부터 개발하고 페트로스라고 반석이라고 불러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는 결코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며 든든한 반석이 되어야 하는 순간에 오히려 인간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었던 베드로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주님의 신뢰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결코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차지찬 배신 행위로 자신을 저주하며 자기를 모른다고 했던 제자 배신자를 다시 디베리아 바닷가로 찾아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주님의 그 무한한 극률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끝내 반석은커녕 인류 역사상 최대의 스캔들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멋진 고백이 있다 하더라도 자칫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일에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교회의 구성원인 사안돌이 되도록 하신 때문이죠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베드로 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할 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기에 우리가 비록 반석과 걸림돌 사이에서 흔들리며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때로는 멋진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때로는 육신이 약해서 실패하여 좌절하더라도 그 상처를 삶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눈물로 회개할 줄 안다면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 교회를 세울 산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당우리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바라보면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에서 깨어나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약한 자들에게 든든한 반석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키지 못할 고백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도 안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좌절하는 베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차디찬 신부입니까? 아니면 고백을 한 다음에 그 고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내가 왜 뭐 때문에 이 짓을 했는지 후회하는 자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석이자 걸림돌인 우리를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지 나는 지금 반석과 걸림돌 사이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결심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다 관린분이 어떤 그들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르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과 은혜를 부르시고 사랑과 은혜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베드로를 따라 때로는 뜨거운 사랑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 때로는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다 육신이 연약하여 좌절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힘있게 박수치며 전화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나 하늘향 없던 우리를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료 지금 되던네 주의 그 사랑 발량 없더라 찬송할지 여라 예수의 풍도 주의 그 사랑 발량 없더라 찬송할지 여라 예수의 풍도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싣던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끝이 모두 반복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 없더라 주의 그 사랑 발량 없더라 찬송할지 여라 예수의 풍도 주의 그 사랑 발량 없더라 찬송할지 여라 예수의 풍도 죄의 깊은 장과 죄의 깊은 장과 그 세상의 풍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그대 받은 날과 구원하들 때가 지도 온 세상에 성포되었니 주의 그 사랑 발량 없더라 찬송할지 여라 예수의 풍도 주의 그 사랑 발량 없더라 찬송할지 여라 예수의 풍도 죄의 깊은 장과 주의 그 사랑 발량 없더라 찬송할지 여라 예수의 풍도 주의 그 사랑 발량 없더라 찬송할지 여라 예수의 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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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할지 여라 예수의 풍도